그림은 현생노대의 북반구에서 대륙빙하가 분포한 대륙빙하가 분포한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아무래도 빙하가 지금 보시면 저위도까지 빙하가 이렇게 진출했다는 건 지구가 좀 추웠다는 얘기겠네요 여기가 저위도니까 이걸 생각하시고 풀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3억 년 전이 지금 3억 년 전이면 여기입니다 엄청 빙하가 저위도까지 내려와 있는 2억 년 전에는 빙하가 없어요 그럼 3억 년 전이 높았다는 말이 안 되겠네요 니은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중생대 말입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년부터 6천 5백만 년 정도까지가 중생대니까 이 정도겠네요 공룡이 멸종한 시기에 35도 정도에서는 대륙빙하가 분포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는 건 지구가 따뜻했을 때 지구가 따뜻해야 해수도 열 팽창을 할 거고 빙하도 녹을 거고 하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백악기 중생대입니다 2억 5천만 년부터 6천 5백만 년 정도까지니까 여기 어딘 갈 텐데 이때는 지금 빙하가 거의 내려온 게 없으니까 백악기가 훨씬 더 따뜻했을 거고요 제4기는 여기죠 빙하가 생각보다 여기 백악기보다 많기 때문에 아 백악기가 제4기보다 높았다는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죠 답은 ㄷ 2번입니다